최근 들어 민간인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전세가 상승이나 전세 사기, 이사 걱정 안 하며 최대 10년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와 더불어 일정 기간 후 입주자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는 동안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용인 마지막 800만원대 민간인대 아파트인 남곡 동원데네스트 해센시티 모집정보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프리미엄 임대와 취득은 온가로 부동산 수익은 최대로 괜찮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프리미엄 반도체 아플 아띠형 2 2 2 2 2 3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